네, 밤입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오늘의 밤의 밥은 짠! 안녕하세여 아, 여기가 앞이었어. 조이君과 함께 먹을 焼肉입니다. 여기가 한국의 비교입니다. 한국의 비교입니다. 한국의 비교입니다. 치킨, 락이니크, 식당 등등. 모든 곳이 있는 곳입니다. 아소쿠, BTS, SKUMBIT, MRT. 여기가 한국의 비교입니다. 여기가 한국의 비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비교입니다. 500g. 전혀 있어요. 강하면 그리고 이 맛은 고프장, 마크장. 고프장, 마크장. 이 맛은 진간장. 이 맛은 스트로 만들기. 그리고 기름은 고마油. 이렇게 잘 안하고, 나種에 여러 가지가 있고, 미니는 미니는 미니는. 그리고 이 메일을 만나면 이 메일을 만나면 이 메일을 만나면 이 메일을 만나면 롤너로 만나면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식은 김レガン 김レガン 식당 여기가 처음에 일본인에게 한국인분과 함께 왔습니다. 맛있어. 소개해드리면 한국인분이 맛있어. 잘 왔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주와 멕쥬. 먼저, 소주와 멕쥬. 소주가 소주입니다. 멕쥬는 비율입니다. 그분의 소주와 멕쥬는 많이, 하지만, 한국인분은 수많자의 소주와 멕쥬. 이렇게 해주셨죠. 소주와 멕쥬는 한국인인입니다. 対 900은 소주와 멕쥬가 필요합니다. 어떤 소주가 могут有 integrate년도? 다들 한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소주와 멕쥬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주와 멕쥬는 새소주와 멕쥬입니다. 반찬을 준비했어요 반찬을 준비했어요 반찬을 준비했어요 반찬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은 세트처럼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장찌개 미소스우브를 먹기 때문에 식당을 냅대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zero 반찬을 준비했어요 모짜렐라 김지경이 고구맛 네일imizi 소금이 지금 이 제품들은 가장 다른래요, 사실 마칭은 일본에서, 만약에, 이것은 이것을 마칭하는 것 같으면, 외국인들은 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마스타드가 맛은 맛이에요. 초이君이 어떻게 먹을지, 먼저,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牛肉で全面一緒に食べます。 食べます。 ありがとう。 美味しいです。 美味しい? このお店が私が一番好きなお店です。 でもなんか夜の10時で終わる。 ごめんなさい。 おっさんが来たよ。 マッコリでこっちで神殿してるから シリンクが重要です。 今オープンしたらダメです。 マッサージ。 こっちでマッサージ。 マッサージするの、ここで。 マッサージ。 それがちょっとオーバーだわ。 大丈夫ですか? いいですか? ガス大丈夫ですか? 痛くないですか? あとでオープンします。 大丈夫かな? オープンします。 大丈夫。 大丈夫。 韓国人です。 パーフェクト。 パーフェクト。 マッコリはこっちで飲みます。 マッコリといえばあれですよね。 夜間に入れて飲むイメージはでしょ。 こっちが韓国のグリップです。 こっちが外国人グリップ。 外国人グリップ。 外国人グリップ。 韓国人グリップ。 手前に入れて飲むイメージはしばらく、 ドラッフェクト。 マッコリとポッサムはセットでしょ。 セットです。 スフィガオです。 日本人が最初に食べるサンギョプスあるから行こうか。 이거 첫째 김치 그리고 미소에 넣어볼까요? 그리고白ご飯 죄송합니다 이거 내? 아! 고판을 줘요 일본인은 이렇게 이렇게 일본인에 넣어서 한국은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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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다음번에 초이스타일은? 초이스타일? 미소 김치 이게 초이스타일 맛있어 일본에서는 한 입에 먹는 게 대단한 거, 대단한 거 대단한 거 한국에서 한 반은 안 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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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도 단묵 좋아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은 많이 안 돼 일주일 동안 단묵 좋아해 그래서? 난 정말 좋아 이게 그러면 이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기 film 이건 파파이안의 김치입니다 파이안에서 파파이안을 만들기 때문에 김치였을 것입니다 김치는 기닫고, 모든 에나베이 잘 알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김치에 유명한 김치는 여러가지 다양한 김치가 달라요 그 날도, 특히 그 지역에, הוא 평소에 야채를 사용한 김치에서 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곳은 다 다르기 그래서 비빔밥을 먹는다 오늘은 삼사의 위빔바 삼사의 위빔바 삼사의 위빔바 진짜 맛있어 칸이 없어서 한국인들 소중놈을 먹으면 아, 다같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어디에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또 1개 질문에. 맑고리에 넣으면 맑고리가 안 돼요. 다 같이. 전부! 그럼 솜이크는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간퇴하면 저는 이렇게 마실거에요. 선팔이가... 약해졌다. 아... 약해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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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뭔가 너무 이빨? 너무 이빨? 여러분, 또 만나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